다음 페이지, 아까 여기 한 번 다시 다뤄보겠다고 했던 이 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인칭 복수입니다. 먼저, 여러 명을 나타낼 때, 한 명을 나타낼 때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당신, 너희들과 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명일 때는 이 위에가 소문자 v가 사용이 되고요. 한 명, 즉 당신에 대한, 한 명에 대한 존칭을 나타낼 때에는 대문자 v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요.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도, 아, 여러 명일 때는 소문자 v를 사용하고 한 명에 대한 존칭일 때에는 대문자 v를 사용한다라는 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대명사 부분 나올 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요. 예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꼬이스대 위에, 꼬이스대 위에. 발음도 똑같고요. 구성도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가 나는 건 뭐다? 소문자랑 대문자. 여기서는 소문자가 쓰였고, 여기서는 대문자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꼬이가 누구라는 의문사예요. 이스대는 이 뒤에 배울 쓴동사의 형태고요. 이거는 해석을 하면 소문자일 경우에는 너희들은 혹은 당신들, 즉 여러 명. 너희들 당신들은 누구니,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꼬이스대 위에가 대문자로 쓰였을 경우에는 정확히 한 명에 대한 좀 어른이거나 나보다 좀 윗사람인 경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대문자 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v일 때는 너희들 당신들, 여러 명. 대문자 v일 경우에는 한 명에 대한 존칭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법. 쓴동사,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라고 했었던 이 쓴동사의 현재형, 나중에 가면 과거형, 미래형 다 나오고요. 지금은 1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현재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단수, 복수 있는 거 똑같고요. 1인칭, 2인칭, 3인칭 있는 거 똑같은데 지금 여기는 자리가 없어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글씨를 뺀 거예요. 보시면 나, 아스는 씀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건 영어의 비동사처럼 은느니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스는 씀을 써요. 한 번만 영어로 설명을 드리면 I,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씀, 이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으와 어의 중간 발음, 씀 이렇게 발음합니다. 두 번째, 2인칭 단수인 띠, 너의 경우에는 씨라고 합니다. 또이띠아또, 3인칭 단수였죠? 또이띠아또는 세 가지의 인칭 대명사가 있지만 에라는 씀동사 하나를 공유를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불가리아에서 인칭 대명사는 되게 자주 생략이 돼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인칭이 다 다른 동사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칭 대명사가 없어도 아, 이게 주어가 누구겠구나가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 3인칭 단수 같은 경우에는 달랑 에만 나오면 이게 근지, 그녀인지, 그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어떤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한 또이띠아또는 생략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한번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1인칭 복수, 우리에 대한 내용은 씀에 2인칭 복수, 너희들, 당신들 이거는 아까 전에 대문자, 소문자가 인칭 대명사에서는 차이가 났었는데 씀동사에서는 씀에 어? 그럼 여러 명일 때에는 그러면 씀에를 이거는 대문자를 쓰고 한 명에 대한 존칭일 때에는 그냥 소문자를 쓰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씀에가 다 똑같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다 똑같이 그냥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때, 그들을 나타낼 때에는 싸라는 씀동사를 사용합니다.